198페이지 쭉 내려오면 33번 8정도라고 있죠? 8정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어떤이가 부처님께 여쭈어요.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다른 종교와 부처님의 가르침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가르침이 더 뛰어납니까?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하나하나 분석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했더니 부처님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비교해봤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고 거절하시면서 대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딱 이것만 기억해둬라. 다른 가르침에는 8정도가 있다 없다? 8정도가 없다. 오직 붙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뭐가 있다? 8정도가 있느니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8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8정도. 그래서 이제 8정도는 고진멸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고진멸도. 처음에 배웠나요? 고진멸도를 사성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성제 고진멸도에서 도자에 들어가는 게 8정도예요. 무슨 도? 도. 8정도. 자 보세요. 고진멸도니까 사성제.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 1단계 고성제. 이 모든, 이 윤회의 세상은 모두 다 괴로움이다.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불만족의 괴로움이다. 이게 고성제예요. 고성제가 왜 중요하냐. 이 윤회의 세상이 고통이라는 걸 인지해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스님, 스님. 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즐겁고 환희로웠고 꿀물 같아요. 쩍쩍 빨아먹게 꿀물 같아요. 이래버리면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수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세상이 고통이라는 걸 있는 그대로 꿰뚫어봐야 바로 수행의 경지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윤회의 세상은 무엇의 세상이다? 괴로움의 세상. 불만족의 세상이다. 그 다음에 집. 집은 모일집자라고 쓰는데 고통의 원인이 뭐냐. 집착이라는 거예요. 뭐다? 집착. 그래서 여기서 모일집자. 모임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갈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갈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고 갈래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는 애타는 마음을 갈래라고 해요. 우리가 생사윤회에서 끊임없이 갈래를 느끼고 있대요. 갈래를. 생사윤회에서 갈래를 느끼고 있는데 그 무엇에 대한 갈래냐. 욕망, 욕구에 대한 갈래예요. 사랑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권력을 누리고 싶고 명예를 이루고 싶고 이런 모든 애타는 활활 갈증나는 그런 애착에 물들어 있는 게 바로 갈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제. 모든 것은 불만족, 고통이다.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다? 집착이다. 갈래이다. 그러면 멸성제. 고집, 멸이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멸성제.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예요. 소멸의 진리. 즉 집착이 소멸하면 무엇이 완전히 사라진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엇을 얻게 된다? 열반을 얻게 된다. 그게 멸성제예요. 집착이 소멸하면 고통이 사라지고 열반을 얻게 된다. 멸성제. 그러면 멸, 열반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를 닦아야 되냐. 그게 뭘까요? 도성제. 그래서 고집, 멸, 도예요. 도성제. 팔정도. 알겠어요?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될까요? 네.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시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몇 개월 동안 천태소지가 나면서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얘기가 그 얘기네. 이런 게 조금씩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미안해요. 갱년긴가 봐요. 그래서 이제 팔정도. 무슨 더. 그래요. 느끼는 것만은 부족해요. 닦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닦아야 되냐. 팔정도. 1. 여기 팔정도에 보니까. 열반의. 열반은 니르바나. 영원한 행복의 세계. 예전에 3명 다 들었죠? 열반의 바른도를 구하기 위한 8가지 성스러운 도. 수행, 계위. 계위는 이제 계단. 계단이란 뜻이에요. 계단. 단계. 수행의 단계 중에서 뭐에 해당한다? 수도. 수도가 완성되면 뭐가 된다? 오? 그새 잊어먹었어요? 무학도. 그래요. 그래서 1. 정견이라고 돼 있죠? 정견. 바른 견해예요. 금방 사성제에 대해서 설명 들었죠? 고진멸도. 고진멸도를 바르게 이해하면 정견이고요. 고진멸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중생의 삶은 사견이래요. 그래서 사성제, 인연, 인과법, 인과응보, 인연법, 선악인과, 인과응보, 과보를 바르게 아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정견이에요. 부처님의 바른 견해. 정견. 그러니까 우리가 정견을 얻으려면 죽으나 사나 무엇을 많이 배워야 돼요? 경전. 부처님의 경전이에요. 입각해서.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머리 수준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이해하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견, 바른 견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유 나오죠? 바르게 사유하는 거. 바른 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는 거. 바른 의지로 바르게 분별하고 혹은 사성제를 염하며 생각에 탐욕과 성냄이 없고 남에게 해악을 끼칠 생각이 없는 거. 한마디로 바른 생각이죠. 그렇죠? 바르게 생각하는 걸. 그걸 뭐라고 한다? 정사유. 3번. 정어. 바르게 말하는 거. 그래서 진리만을 말하고 입으로 망어. 왜 망어라고 하죠? 보통. 우리 천수경에 나오죠? 망어 중재 금일참해. 양설 중재 금일참해. 악구 중재 금일참해. 기어 중재 금일참해. 오늘 운전하다가 기어를 잘못 놨어요. 기어 중재 금일참해인가요? 아니요. 아니겠죠? 망어는 거짓말하는 거. 양설은 여기저기 이간지라는 거. 악구는 악한 말. 욕설하는 거. 기어. 기어는 비단결같이 아첨하는 말. 그걸 기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비단기자를 써서 비단기. 속이는 말. 아첨하는 말. 바른말로 진리만을 말하고 입으로 짓는 모든 구업을 떠난 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구업을 많이 짓죠? 그래서 구업을 녹이려면 염불을 많이 해야 돼요. 뭘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염불할 때마다 입안에서 광명이 나와서 내 구업을 녹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상상?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정업. 업이라는 것은 이대 어떤 구체적인 자기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것들을 언행을 업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바른 업으로써. 바른 몸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이걸 무슨 업이라고 한다고 했죠? 삼업이라고 했죠?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모든 업에 대해서 그 잘못된 업을 짓지 않는 것을 정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과 말과 생각 삼업으로 짓는데 삼업으로 짓는데 생각으로 짓는 업은 정견과 정사유의에서 이미 해결이 됐죠? 바른 견에 바르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짓는 업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짓는 업을 잘 다스리고 입으로 짓는 업은 어디에 나와요? 정어에 나오죠. 입으로 짓는 업을 잘 다스려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업은 업이라는 것은 몸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삼업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미 앞에서 생각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에 대해서 이미 명쾌하게 드러냈으니까 4번 정업은 무엇을 짓는 업을 더 조심해라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몸으로 짓는 음행, 살생, 도둑질 등을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5번 정명, 이거는 바른 직업을 뜻해요. 목숨명,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목숨을 이어나가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 음식을 먹으려면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명은 바른 직업이라고도 확장해석이 돼요. 그럼 바른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전에 앞에서 네 가지, 위로는 천문을 보지 말고 점수 치지 말고, 풍수지를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신화가 되어가지고 아첨하면서 음식을 구하지 말고 우리 앞에서 그거 배운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법하게 법답게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정명이라 부르고 스님들에 한해서는 바른 생활로 주술 등 주문이나 무슨 점치는 삿된 생활로 먹고 사는 걸 버리고 여법하게, 법에 맞게 수행에 필요한 것을 신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옷과 음식과 와구, 와구는 이제 이불자리를 뜻해요. 와구, 누울 왔자, 누워서 잠잘 수 있는 도구, 탕약, 몸이 아플 때 먹는 약, 탕약 등의 생활 도구를 여법하게 구한다. 이게 정명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자 입장에서 말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약 밀매하면서 직장을 마약 밀매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면 정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신매매를 하면서 하면 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보이스피싱! 거기서 어떻게 해요? 보이스피싱이 나왔지? 누가 하기로 했어요? 오, 당해봤어요? 보이스피싱으로 먹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다음 생에 그 업을 어떡할 거야? 다음 생에 그 업을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저는 이번 생에 나무아미탑을 연보를 열심히 해요. 다음 생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항상 다음 생에 내가 어떤 몸을 받을지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절에 있다 보니까 아시는 신도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절에서 활동을 하면서 얼마 정도의 제가 보시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나름의 이제 품위 유지비를 받게 되는데 스님들이 받는 품위 유지비가 교통비니 품위 유지비니 이런 것들이 다 누가 낸 돈이겠어요? 신도들이 낸 돈이고 또 저는 또 주변에서 또 몇몇 신도분들이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보시하시는 분도 있고 약 같은 거 저 귀한 정말 비싼 약 같은 거 저한테 선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같은 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저 군고구마도 누가 갖다 놨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 생에 깨달음으로 깨달음으로 이 시주의 은혜를 갚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도 소화하기 힘들다. 그럼 나 어떡해? 나 밥도 두 그릇씩 먹는데 그러니까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 착하죠? 진짜 양심에 막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내가 양심에 찔려서 제가 매일 독병을 해. 뭘 안다? 요새 시간이 짧아가지고 많이 하진 못하는데 항상 제가 매일 하는 독병이 아미타경하고 반야심경을 항상 매일 읽어요. 두 번 읽을 때도 있고 세 번 읽을 때도 있고 반야심경도 항상 수시로 읽고 왜 그러냐면 아미타경, 반야심경이 제일 좋아서라기보다는 일단 아미타경은 제가 정토행자거든요. 나무 아미탑을 정토행자이기 때문에 아미타경은 그냥 필수로 외우고 반야심경을 외우는 게 짧아서 아니 바빠 죽겠니까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씩 독병할 시간이 없거든요. 나 바빠. 내가 한가해 보여? 그래서 나 갱년계야? 아미타경하고 반야심경은 무조건 기본으로 독병을 하는데 독병하고 나서 항상 발언을 해요. 불보살님, 분명히 부처님 가르침에 대승경전을 외우면 대승경전을 독송하면 반드시 공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에게 지금 대승경전을 독송해서 한 방울, 물 한 방울만큼의 공덕이라도 생겼다면 이 모든 공덕을 저에게 시주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 돌리겠습니다. 그래야 나 예뻐? 괜찮아?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예요. 그리고 제가 시주들에게 시주자들에게 이 공덕을 회양해서 그 공덕을 회양한 그 좋은 마음으로 또 공덕이 생기며 그 공덕까지도 모조리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나 정말 예뻐? 그런데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음 생이 내가 무서워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바깥사람들 돈 5만 원 나 아시는 분도 택배하시는데 돈 5만 원 보려면 피 땀 흘려요. 그런데 스님들은 앉아서 신도들한테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막 보시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 참 밖으로는 불자들에게 미안하고 안으로는 내 자신이 이러다가 죽어서 다음 생에 이 빚을 다 못 거프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도 내가 다음 생에 과연 어떤 몸을 받을 것인가 항상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연불합시다. 정정진 이라고 돼 있죠? 정정진 바른 노력이니 바르게 정진하는 거 바른 노력이니 이미 생긴 악을 없애고 이미 생기지 않은 악은 나지 않게 하며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증장하니 이는 능의 방편으로 정진한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정진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악업은 소멸하고 선업은 늘려나가면서 꾸준하게 정진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염 이라고 돼 있죠? 정염 바른 기억이니 바른 기억 근데 기억이라고 안 하고 염을 뭐라고 보통 표현한다고 했어요? 싸띠 알아차림 싸띠 바르게 알아차린다. 무엇을 바르게 알아차린다? 옆에 답이 나오네요. 신 숙 심법 사념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념처 아까 배웠죠? 저번 시간에 사념처 배웠죠?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존재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무상 무아를 증득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이거 강의 끝나면 우리 나무하미탑을 연불 명상한 뒤에 우리 알아차림 호흡명상 하잖아요. 그때 이거 우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우리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그것을 집착하지 않고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우리 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뭘까요? 전 정 그래서 바른 선정에 들어가는 거 뭐에 들어가는 거? 바른 선정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팔정도에 1번이 정견이죠. 정견 맨 마지막에 8번이 전정이죠. 그래서 정견은 지혜를 뜻해요. 바른 지혜 바른 지혜 마지막은 뭐예요? 전정 바른 선정 뭐라고요? 바른 지혜 마지막에 바른 선정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 나오면 딱 네 글자 지 관 정 해 이게 팔정도예요.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다 두루두루 통하죠? 네. 다 통합니다. 그 밑에 보면 대승아비 달마 잡 직종륜 이렇게 내용이 쭉쭉 나오죠? 이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네. 200페이지 한번 볼까요? 200페이지 제법 무행경이라고 있죠?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우리 강의 한번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내용이 아주 좋아요. 이 팔정도를 대승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팔정도를 무슨적으로 해석했다? 대승적으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문수사리하면 무슨 보살?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행자가 수행자가 일체법은 일체 모든 것은 평등하며 둘이 없고 분별함이 없다면 모든 분별 모든 집착이 다 사라진 거예요. 평등하고 둘이 없고 분별함이 없는 경지를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했죠?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이라고 모든 것 일체법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는 까닭으로 뭐라고 부르게 된대요? 정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이치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게 대승에서 말하는 정견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정견 집착함이 없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체법은 일체가 모든이란 뜻이고 법은 존재라는 뜻을 해석하면 돼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여기서 생각이 없다는 건 망상이 없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아무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냐? 이 뜻이 아니에요. 망상이 없다. 망상이 없고 뭐가 없다? 분별함이 없으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따지고 분별함이 없으면 이렇게 망상 허망한 생각이 없고 분별함이 없는 것을 무슨 사유라고 부른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한다라고 부른다. 알겠죠? 모든 법이 언설이 없는 모양을 보면 언어가 평등한 모양을 잘 닦는 가닥에 이를 정화를 한다. 쉽게 말하면 일체 모든 존재는 이 언어라는 게 언어로서 다 표현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모든 존재에 대해서 말을 떠난 거 무엇을 떠난 거? 말을 떠난 거 언어를 떠난 게 진짜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노자에 보면 도를 도라 하면 그건 진정한 도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미친듯이 미치도록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있대. 어떻게 해? 남편인가요? 미친대로 사랑해 봤을 때 너무 사람이 사랑스럽고 좋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말로써 표현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알아요?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말을 떠난 자리를 뭐라고 한다? 정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듣다 보면 귀가 트여요. 일체법 모든 법에 짓지 아니하는 모양을 보면 짓는 자가 불가득이기 때문에 정업이라 한다. 말 참 어렵게 했죠?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쉽게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모든 존재가 모든 존재에 우리가 무언가를 지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밥도 먹고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는 존재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그렇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잠을 자고 내가 말을 하면서 떠들어도 그 속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그런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불가득. 얻을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는 그 자리 얻을 수가 없는 분별이 없는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른다? 정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수행이 짧을 때는 바른 거다 삿댄 거다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잘 수습하는 까닭에 우리가 아직 수행이 부족하면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게 옳은 것이다 저거는 삿댄 것이다 끊임없이 분별을 해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는 분별이 떠나고 항상 마음이 평등하고 자비롭다면 그걸 진짜 뭐라고 부른다? 정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니까 재범 무행경에서 부처님이 문수사리보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팔정도의 키포인트가 뭔 것 같아요? 그렇죠. 답을 내기 무집착이에요. 무집착 무분별 무집착 옆에다 적어주세요. 무분별 무집착 무분별 무집착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가장 짧은 경전이 뭐예요? 반야심경 제가 왜 반야심경을 자주 외우는지 이제 알겠죠? 반야심경이 여기에다 갖다 대도 말이 통하고 저기에다 갖다 대도 말이 통해요. 그래서 저는 반야심경을 뭐에 비유하냐면 조미료에 비유해요. 뭐에 비유한다? 아무 음식에나 갖다 놔도 양념이 살아.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경전을 해석할 때마다 반야심경을 갖다 대면 의외로 양념이 살아나면서 뜻이 쭉쭉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반야심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반야심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의 이치가 그대로 통합니다. 그래서 무분별 무집착의 입장에서 팔 정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일체법을 내지 아니하고 일체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고 일으키지 않아 행하는 바가 없는 까닭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정진하면서도 행한다 정진한다라는 집착을 일으킨다 일으키지 않는다. 그게 진짜 바른 정진이라는 거예요. 정진하면서도 정진한다는 분별과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알겠죠? 그러면 정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항상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생각해도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에 뭐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것. 그게 정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와 같이 모든 법에 모든 존재의 성품이 항상 적정 고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반영 집착하지 아니하여 불가득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떼다르면 이러한 선정을 뭐라고 부르게 된다? 정정 바른 선정이라고 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광우슴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다 머릿속에 다 여러분들 아래야시 업식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중요한 것은 자꾸 듣다 보면 귀가 트이게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 보세요. 34, 37 조도품 있죠? 사념처 동그라미 사정근 동그라미 사신족 동그라미 오근 동그라미 오력 동그라미 칠각지 동그라미 8정도 동그라미 해서 이 숫자를 다 합치면 숫자 몇이 나올까요? 37 그래서 30 조도는 도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를 도울조자 도울조자 깨달음의 도를 깨달음을 도와주는 37가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37 조도품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남방 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 8만대장경의 모든 수행원리가 다 어디에 들어있다? 37 조도품에 들어있다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사실 이 37 조도품을 잘 이해하면 모든 수행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두세요. 그동안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유마경이나 무슨 능험경 등등을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라는 거야 라고 갈증을 느끼셨던 분들은 어떤 원리를 잘 이해하면 된다? 37 조도품 이 37 조도품을 6개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육바람일이 돼요. 육바람일 알겠습니까? 육바람일을 다시 3개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개 정 해 사막이 돼요. 개정해 사막을 다시 하나로 딱 나눠버리면 뭐가 될까요? 마음 돼요. 마음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마음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불교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어렵지 부처님 가르침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전공부를 자꾸 해보니까 결국 하나로 통해요. 결국 지혜 자비 육바람일 마음법 37 조도품 이 안에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쭉쭉 실천하기만 하면 되겠다. 194페이지부터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사신족이라고 불러요. 사신조 책에 다 나와요. 사신조 사여의조 오근 오려 칠각지 197페이지 8정도 사념처에서 8정도까지 더해서 뭐가 된다? 37 조도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상수행을 하면서 공 무상 그 다음에 무작 무작이라고 했어요? 무작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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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무원이라고도 적어주세요. 무원 무원 원하지 않는다. 무원 했어요? 이걸 그러니까 공 무상 무장 몇 개예요? 그래서 삼해탈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삼해탈문 그래서 공 무상 무장 보셨어요? 공 무상 무장 무장 무원이라고도 해도 돼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삼해탈문 공은 공은 무아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죠? 무아 무아라고 해도 돼요. 무아 공 무아 했어요? 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게 공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주구장창 나오는 일체유위법 여몽 환포형 여로 영여정 응작 여시간 일체유위법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조작된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은데 보세요. 꿈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깨고 나면 꿈이잖아요. 환상 헛개비의 헛개비 환상에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물거품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물거품도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슬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뜨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번개불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번쩍거리면 그냥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공이에요. 뭐라고요? 공 무아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리고 무상 여기서 말하는 무상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무상이 아니라 이 무상은 모습상자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고정된 실체가 있고 고정된 모습이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고정된 모습이 있다? 없다? 고정된 형태의 모습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고정된 형태의 모습은 눈앞에 보이는 책상도 고정돼 있어요? 안 고정돼 있어요? 안 고정돼요. 이 책상도 언젠가는 부셔져서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실체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상이 있대요. 그 상이 뭘까요? 우리 생각이라는 상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집착하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상은 정말 버리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끊임없이 내리치잖아요. 뭐라고 내리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내려놓아라 다 버려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자가 이 모양 상자가 밑에다 마음 심자를 두면 생각 상자로도 변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금강경 번역하신 들마다 이 상자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양 상자로 번역하신 분도 있고 생각 상자 구마라집 같은 분을 생각 상자로도 번역했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 파악하면서 보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결국은 언어 너무 언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언어의 행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상은 고정된 형태 고정되어진 모습이 없다. 무작은 자 지을자 억지로 하고자 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무언가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집착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집착의 또 다른 모습이 무작이야. 와 무언가를 해야지. 그렇다고 허무주의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 뭐하지 말아라? 예. 억지로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작 밑에 또 뭐라고 해야 되라고 했어요? 무어. 억지로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억지로 원하는 게 없다. 알겠죠?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것도 집착 아닙니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집착 아닙니까? 아니 나는 제도 받기 싫은데 왜 자기 마음대로 제도해?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대로 집착 아닙니까 스님 이러버리면 금강경에서 뭐라고 나오죠? 금강경 대승 정종분에서 말하기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되 무혈 열반으로 다 인도하되 한 명의 중생도 제도했던 생각을 낸다 안 낸다 내지 않는다 부처님은 그래서 집착 없이 중생을 제도한다 스님 집착 없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합니까? 네가 그 경지를 어떻게 알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가 그 경지를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중국에 124살을 사신 조주라는 당나라 때 조주라는 큰 씀이 계셨어요 조주라는 중국 선종 역사상 최고의 큰 씀이 계셨는데 이야 이분이 참 대단하세요 어느 선비가 와요 선비 유교 공부를 하던 선비가 오더니 스님 스님 부처님은 중생이 원하는 건 다 퍼주신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 는이라 스님의 그 지팡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랬대요 그거 이거 공부 좀 했어 얘가 스님의 지팡 이미 밑박 깔았잖아요 부처님은 뭐든지 다 주신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조주스는 사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다 그 지팡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조주스는 말빨이 엄청 세시거든요 조주스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 선비는 유교 공부를 했잖아요 군자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하면 얘는 군자가 아니에요 군자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이라 근데 얘가 보통내기가 아니야 스님 저는 군자가 아닙니다 그때 조주스님의 벼락같이 나도 부처가 아니니라 라고 했다 근데 여기에 무서운 뜻이 숨겨져 있어요 네가 내 지팡이를 얻어가려면 얻어갈 만큼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가 군자가 아니듯이 나는 부처가 아니지만 네가 부처면 나도 무엇이다? 부처로 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서로가 서로의 완벽한 어떤 원흉 무혜야 아무런 막힘없는 사상을 사실 딱 빛낸 거예요 말빨 되게 좋죠 그래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집착 없이 중생을 제도하신데 그게 사무량심이에요 뭐라고요? 자 비 희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사가 무슨 뜻이랬죠? 집착이 없는 거 자 중생을 사랑하고 비 중생을 연민하고 희 중생을 향해서 기쁜 마음을 내지 마 모는 없으시다 사 버릴 사 집착은 버리셨다 그래서 금강계에서 나온 게 무주상이에요 뭐라고요? 무주상 무주상 보셨대요 무주상 상에 머무른다 안 머무른다 상에 주상 머무르지 않는다 무주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무주 띄고 상 이 상이 다르게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집착이에요 보시를 하든 중생을 제도하든 수행을 하든 무주 상 상 집착에 뭐하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는다 여러분 금강경이 아라한에게 설한 경전이에요 금강경 어떤 분이 금강경 10년 동안 독송을 했는데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지 당근이지 아라한이 아라한이 누구에게 설한 경전이다? 아라한들에게 아라한이 아라한이면 모든 번뇌와 욕망을 떠난 성자잖아요 소승의 아라한이 아라한이라는 그 마지막 집착을 부셔주기 위해서 설한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라한의 집착을 부셔서 저 붓다가 될 수 있는 보살의 길을 가라고 재촉하는 경전이 바로 반야경이에요 금강경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경전인데요 그냥 허투루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이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도 언젠가 금강경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네 생각해 볼게 이것을 삼해탈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육바람이란 다 알죠? 보이, 지게, 인욕, 선정, 정진, 지혜 육바람이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육바람이래 완성된 형태의 경전이 반야심경이에요 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이미 모두 다 됐다는 거예요 보이, 지게, 인욕, 선정, 정진이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육바람일, 반야바람일이 완성될 때에 오온이 색수상행시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멋있죠? 우리 언제 이런 경지에 가보나? 어느 세월에? 신통병화 나오죠? 자, 이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신통병화, 육신통이라고 보세요 무슨 통? 자, 37번 보이세요? 37번, 201페이지 밑에 37번 신족통, 분신술이에요, 분신술 마음대로 몸을 분신하고 마음대로 공간을 이동하는 거예요 신족통, 차원의 세계를 마음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상까지 마음대로 이동하는 거 신족통, 그 다음에 천안통 모든 세상을 꿰뚫어보는 눈 천이통, 모든 소리를 꿰뚫어듣는 신통 타심통,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신통 숙명통, 모든 중생들의 과거 전생을 꿰뚫어보는 신통 가장 중요한 게 무슨 통? 누진통, 모든 번뇌가 사라진 신통 육신통 중에서 최고의 신통용은 무엇이다? 누진통이에요 누진통 외에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오직 누진통만이 최고의 신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섯 가지 신통 중에서 앞에 오신 통은 껍데기와 같고 진정한 알맹이는 무슨 통이다? 누진통이다 번뇌가 사라지는 게 최고의 신통이다 그래서 일체 모든 법문을 일으키는 모양도 이 연불산매 성금 가운데 널리 분별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연불산매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 보면 모든 사마타 윗바사나 모든 산매 수행 중에서 모든 산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산매가 무슨 산매다? 연불산매다 라고까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걸 대단하게 여기지만 사실 부처님의 경전이나 대승불교의 큰 선지식들 법문을 연구하면 산매 중에 최고의 산매는 뭐라고 하신다? 연불산매라고 합니다 나 혼자 명상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거지만 연불의 산매에 들으면 누구 힘까지 얻게 된다? 불보살의 힘까지 얻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혼자 명상을 해서 수행하는 것은 바닷가를 건너는데 땜못에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팔 겁나 아파 팔에 말베겨 그런데 연불을 해서 불보살의 가피를 받아서 산매를 이루는 이 수행은 마치 돛담배에 순풍이 불어서 노를 저을 필요도 없이 쭉 바다를 가로지르는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항상 입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라 연불을 놓치지 말아라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 호흡이 끊길 때 순이야 철수야 영이야 엄마 좀 살려다오 엄마 좀 살려다오 나 이대로 먹죽는다 영이야 일로 와봐라 귀 좀 대봐라 내가 네 외상촌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너 그거 꼭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죽으면 이거 평생 헛수행한 거 알겠죠? 다 내려놓고 죽는 그 순간에 무엇을 놓치면 안 된다? 연불을 놓치면 안 된다 알겠죠? 불유교경에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한 곳으로 제어하면 밝혀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불법의 핵심이다 라고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